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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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빠진사 퐁퐁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빠진사는 바로 우리 하이퍼 빠청자 기아 1랭혐입니다 킹갓 엠파이어 스테이트 63빌딩 울트라 슈퍼 얼티밋 채널 초사이어인 맥시멈 레전드리 빠꾼 구독 야 근본 있으신 한마디를 이렇게 적어놓으셨네요 팀같은 경우에는 1,7기아 14,000정도의 전력을 보유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저한테 대리를 맡기신거는 바로 장정훈입니다 스킬은 똥똥똥 똥똥똥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스킬이네요 그 전에 먼저 시그니처를 먼저 까달라고 했거든요 시그니처에서 요청사항이 90년대나 70년대에 요청했거든요 바로 원하시는대로 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단은 스탯 좋아 삼성 삼성이면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데 삼성 라이온즈가 나와버리면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데요 한번 봅시다 첫번째 합격 90년대 바로 뽑아드려버렸죠 좋습니다 두번째 갑니다 어떤걸로 멘트를 쳐볼까요 심수창으로 해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심수창 해드릴게요 아이고 그리딩란더스님께서 차장창 야구 자다다다당 심수창을 원했기 때문에 심수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리딩란더스님의 의견도 리스펙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차장창 차장 차장창 심수창 야구 자다다다당 하나 이글쓰야 첫댁뿌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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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가야지 내장 내장에도 가야지 갈건 가야지 갈건 가야지 오케이 범죄치고 하나밖에 안된것 같은데 느낌이 두개 올랐네 자 한번더 좋았어 많이 몰랐다 이번에 빨간색깔 가리 두개 아 근데 쓸땜데 너무 운을 많이 쓴것 같다 너무 지금 운을 많이 써버렸는데 지금 시그니처와 등증의 운을 쓰면은 고수변이 안되는데 이러면 그 다음에 지금 스킬이 오라는게 캡 플러스 2금 야 이거 너무 욕심이 큰거 아닙니까? 캡 플러스 2금은 너무 욕심이 큰거 아니야 이거? 등증 재분배권이요 써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일단 자 정파선이 몰려야되는데 파워가 떨어졌다 파워가 떨어졌고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지금 일단 우와 스탑 이거 스탑인데 이거 완전히 정확히 플러스 20이면 이거 스탑인데 이거 물론 파워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저는 정확히 제일 좋은 스탯이라고 봐서 정확히 조금 어 괜찮은거 같아요 지금 일단은 만족한다고 하십니다 아 근데 운을 너무 했었는데 지금? 이런 짜바리움 보다는 고수베인이 제일 중요한데 아 근데 요청사항이 캡 플러스 2금이야 도금도 아니고 요즘에 핵베이랑 캡슈파레슨에 기도하지 말라는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나오는거 같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업시 갑니다 안하고 잘나오면은 이제는 이렇게 갑니다 갑니다 자 일단은 바로 스트레이트 골라주고 바로 이어서 갑니다 오케이 수초초 자 갑니다 자 느낌이 좀 안좋아요 지금 너무 지금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지금 자 똥이 한번 묻었다 똥 묻었으면 한번 닦아주고요 아 그래 오늘 너무 맛있었어 아이씨 또 똥이 한번 묻었고요 아 요즘 메모자인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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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윗캡 위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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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 위캡 위캡 밑뜨니까 우 하겠습니다 우 faction 투 보랍니다 accommodate 끝 dific금 아 선밤까지 써요 선밤까지 어 이거 큰데 선밤이면 노란 색깔만 나와주면 아주 rompet 毛 böl 그래서 스프레이트 나오면 게임 끝이고 노란 색깔만 나와서 충분해 이제 투브라기 때문에 노란만 나오면 노란만 진짜 갑니다 축하합니다 끝 이야 이게 되네 레알 죽게 그러니까요 와 노랑이 거기서 개스위터 나오네 와 메모장 없이 끝나네요 오늘 어떠한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방에 끝났어 캡슈팔, 핵배위, 메모장의 신 끝! 그냥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야 내가 신 그 자체다 이제 다음에 대리 맡겨야겠다 아 대리 들어오세요 대리 커멍입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김정수 수변이요? 이거? 이거 말씀하시는거에요? 98연대식 그렇죠? 아 스무장밖에 없기도 하고 일단은 오늘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서 더 하는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청하시면 여기까지는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식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스무장 자 아직 쉽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F2 결정부 스무역권은 요즘 잘 안돼요 고스비와 달라가지고 별자해지 이거는 아마 편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편집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스무장은 20장 가지고는 안나와요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이건 안돼 하나 하 démont 자, 봅시다 워닝 제가 볼때는 오늘은 대리를 맡기는게 아니라 복권을 샀어야 됐어요 대리가 아니고 복권을 샀어야 됐어 말이 되냐 이게? 너무 많이 운을 게임 따위에 운을 쓴 것 같은데 이거는 실제 운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쌉선발 쌉선발 아웃카운트를 잡을때마다 능력치를 증가하죠 그 다음에 3이닝 동안 능력치와 범터 확률을 추가 증가합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불펜 스킬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선발 스킬로도 충분히 보고 있는 스킬이어서 초반에 에이스가 급버프를 시켜주고 뒷심은 가면 가면 갈수록 더 좋았던 스킬이기 때문에 서로 서로가 잘 부족한 점을 잘 메꿔주는 스킬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터치퍼들은 뭐 말에 뭐합니까 최고의 스킬이니까 이거는 뭐 빼고 뒷심이 후반에 좋아지는 스킬이고 에이스가 초반에 좋은 스킬이니까 초반에 좋은 거를 점점점 약발 떨을때 뒷심이 짜잔 라고 나타나는 어 그런 조합으로 선발투수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런 스킬이 나오네 야 어네딧이라니 진짜 어디 지금 스킬들이랑 비교하면 알겠지 얼마나 좋은 스킬인지 어? 자 어니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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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얘는 그냥 아웃이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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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삽주전 축하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끝 9월은 또 빠꿈이 태어난 달이기 때문에 저한테 우주의 기운이 몰려오는 건가 봅니다 오늘 어 삽삽 완벽한 대리 끝판왕을 오늘 보여줬다 진짜 어머 어머 Ihr 에이 숙의